그럼 지금부터 우리 글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업데이트 옆에다가 삭제 버튼을 두면 되겠죠 근데 업데이트는 우리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?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제는 클릭했을 때 삭제가 바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 링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폼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링크로 처리하면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삭제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폼으로 처리합시다 Delete는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액션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이것도 그냥 액션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좀 폼은 기니까 독 스트링으로 이렇게 따옴표 세 개를 했고요 폼 태그를 만들어 갑시다 액션 클릭했을 때 process underbar delete.py로 가고요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input type은 hidden으로 해서 name은 page id 뭘 지울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value는 이따가 포맷으로 여기에 값을 채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 하는데 submin의 어떤 레이블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value 값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delete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맷하고서 여기 첫 번째 자리, 첫 번째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값을 넣을 거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? page id를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delete 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id 값이 없는 경우에는 공백을 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delete action이라고 하는 치환자를 주고 delete action이라는 이름의 값을 주입해 주는 것까지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delete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근데 UI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이질감이 크죠? 그런데 이런 디자인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중에 CSS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첫 단계에서는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의미, 기능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됐죠?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create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? 자 create를 누르면 클릭하면 process underbar delete.py로 post 방식으로 page id 값을 전송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완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create, process underbar create를 더는 duplicate 해서 끝에다가 delete라는 이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title은 넘어오지 않으니까 page id로 바꿨고요 description은 아예 필요가 없고 그리고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수정할 거 아니니까 지우고 여기에 이제 뭐가 오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? 삭제하는 것이 오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키시고 거기에서 뭘 하면 돼요? 파이썬 3에서 파일 delete를 어떻게 하는지를 검색을 통해 알아내면 되겠죠?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보니까 저희가 한 번도 안 열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os를 import하고 remove라는 함수로 changedFile.csv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os라는 모듈을 쓸 것이다 라고 위에다가 써주고요 그리고 remove 한 다음에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있는 누구예요? page id 잖아요? 이렇게 하고 삭제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죠?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권한을 실행할 수 있게 누구를요? process underbar delete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back 하고 제가 지금 선택한 것은 HTML 페이지거든요 delete 했을 때 파일명이 HTML인 이 파일이 휙 하고 사라지고 홈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짜잔 됐죠?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분 좋지 않으세요?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정보를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이 없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create 입니다 두 번째 어 생성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읽을 수 있어야겠죠? read 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로도 충분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죠 update 그리고 삭제 delete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CRUD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CRUD가 정보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시스템을 만나건 간에 이 바닥에서 CR은 누구야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U, D가 누군지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그 정보시스템의 80% 이상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RUD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수업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좀 정리정돈하기 위한 몇몇 테크닉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